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흉터가 없는 무용인중축소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에는 인중이 긴 줄 몰랐었는데 양악수술 받고 나서 인중이 길어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얼굴형에서 양악수술이 효과적인지 양악수술을 하면 인중 길이가 길어지는지 아니면 도리어 짧아지는지 양악수술을 이렇게 줄이니까 인중도 짧아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신 분들에게 양악수술은 왜 받으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얼굴이 길어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두 분이 모두 얼굴이 깁니다만 왼쪽의 경우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긴 얼굴로써 일반적인 양악수술로는 효과가 없는 얼굴형입니다 왼쪽은 얼굴형 얼굴 면이 오목형이고 오른쪽은 얼굴형이 볼록형입니다 이분들이 얼굴이 길다고 하더라도 양악수술로 더 예뻐지기는 힘든 얼굴형입니다 즉 양악수술 적응증이 인디케이션 이라고 그러죠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양악수술에 효과가 있는 얼굴형을 알아보려면 두 분 다 공이 주걱턱형의 긴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이마 코 턱 등으로 3등분을 해봐서 아래 3분의 1이 큰 얼굴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 아래 3분의 1이 긴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하관을 구성하는 인중, 입술, 입술 아래의 이 아래턱 중에서 빨간 화살표의 아래턱 길이가 짧은 얼굴 비율에서는 양악수술에 효과가 없으며 오른쪽과 같이 인중이 짧고 입술 아래턱이 긴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양악수술은 해부학적으로 이 파란 사각형의 뼈를 수술하는 것이므로 얼굴 상중하 중에서 콧구멍 아래 얼굴이 큰 경우에 효과가 있구요 노란 사각형 부분에 인중 길이가 짧으면서 빨간 사각형의 아래턱이 큰 경우 효과가 있는 수술입니다 여기 보시는 키라 나이틸리가 바로 인중이 짧고 아래턱이 큰 비율로 양악수술에 아주 효과적인 적응증이 되긴 합니다만 이 예쁜 얼굴을 양악수술하면 망하겠죠 사실 양악수술에 가장 중요한 적응증은 윗니발과 아랫니발이 맞닿는 교합을 교정하는 효과인데요 왼쪽은 위턱뼈가 크고 아래턱뼈가 작은 얼굴형으로 이러한 얼굴형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노란 타원형 부분에 있는 위턱뼈가 크고 빨간 타원형의 아래턱뼈가 작은 얼굴은 얼굴이 길다고 해서 양악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얼굴형인 것입니다 양악수술은 옆 얼굴에서 이렇게 아래턱이 전방으로 돌출이 된 3급 부정교합을 치료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얼굴면 분석으로 보면 이렇게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보다 노란 사각형의 하안면이 전방으로 이렇게 돌출된 경우 얼굴 깊이 분석법으로 보게 되면 귀 구멍에서부터 코 옆 꺼짐까지의 빨간 화살표 길이는 정상 길이인데 반하여 귀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노란 화살표 길이가 많이 길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양악수술이 최고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키이라 나이틸의 사진을 보시면 정면 모습에서도 귀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가 상당히 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 턱 끝이 저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리어 양쪽 옆에 사각턱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얼굴에서 상상을 해보시면 입술 아래쪽의 턱이 작아진다고 한다면 입술 위쪽의 인중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일 것이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안부 긴 얼굴이 많은 인종에게서는 이 심한 주걱턱이 아닐 경우 비율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양악수술은 아래턱을 뒤쪽으로 집어넣고 상악골을 전방으로 빼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바닥이 이렇게 전방으로 이렇게 들춰짐으로 인하여 코 퍼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을 해서 어떤 얼굴형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해 드리자면 정면 얼굴에서는 상중하 3등분을 해서 콧구멍 아래 하관이 크면서 인중이 짧고 아래턱이 길 경우이며 옆면 얼굴에서는 3급 부정교합으로 아래턱 치아가 위턱 치아보다 이렇게 전방으로 나가 있는 접시형 얼굴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안면윤각 수술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악수술은 근본적으로 얼굴 살과 얼굴 뼈 중에서 뼈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골질이 줄어들고 골질이 줄어들게 되면 불독살이라든가 볼 처짐이 올 수가 있고 또 턱 끝에서는 이렇게 마녀턱 처짐이 인여된 살로 인해서 그러니까 뼈가 줄어들고 나면 남은 살에 그 인여된 살 조직으로 인해서 이런 마녀턱살 처짐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수술 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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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